. . 감사합니다.. 오늘 여러분의. 안녕하세요. 갈게요. 원 내가 여기서 이미 놀랐으니까 놀려면 여기서 얼어서 그때 뜨거! 이럴 때 이제 막 여기서 막아도 되고 놀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? 놀라진 상태에서 누구를 하는 상태에서 다시! 압션! 뜨거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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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도 못 온 척 할 거야? 나 너야말로 감자를 쫓기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? 뭐라고 하든 하나뿐은 내 아들이야 내 아들한테 살찐 하나라도 내면 그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하지마! 경찰 아직 신고 안 했어요? 알겠지? 밀크장 저거요? 저거요? 네, 저거요 네, 저거요 드럼 두 번째 거요? 네, 그렇게 muchísigent 들으신 들으신 들으신다. 네,ач cô